자 상자깡이 얼마라구요 880억 근데 지금 상자가 얼마라구요 개당 8천만원 근데 그럼 몇 개 필요하다고요 1100개 맞죠 제가 지금 몇 개 구매 했냐면 919개 몇 개만 더 사면 되지 1100개 마이너스 919개 자 앞으로 181개만 더 구매하면 됩니다 182개 덜 덜 덜 아 맞다 아 잠깐만 페이백이나 까고 있어야겠다 어 기다리면서 이거 페이백이나 깔게요 자 고문구 어 꼬선만 아니면 돼 꼬선 어 꼬선만 피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어 황 황신 나왔으면 좋겠어요 황신 왜냐면 제가 황장이랑 이제 황료가 있기 때문에 황신 먹어가지고 그냥 변돌이로 팔게 황신 아 황신만 나오면 돼 자 싹 그렇지 황신 개이득 아 그러면 이번엔 이번엔 뭐가 필요하지 아 뭐 딱히 필요한거 없는데 아 치오가 비싼가 어 아 뭐가 비싸지 그냥 아무거나 나와라 아 황신 개이득 아 뭐여 아 거기 상자에 치천수가 나와요? 에? 에? 아니 설마 치천수 드시고 치천료 드신분 계세요? 아 거짓말 하지마 아 치천이 안들어있는거 같은데 에이 설마 아마 바토장갑 이런거 드신분 계세요? 에이 설마 거짓말 하지마세요 바토장갑은 건달 박아주는거지 저게 주는게 아닙니다 바토장갑은 건달 박아주지 말도안돼 여기서 한 200개만 까보자 한양에서 자 시작합니다 200개만 까봅시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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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무것도 안나와? 아니 뭐 석상도 안보이네 나는 아휴 그러면 그렇지 주부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까 자 여기 옆에서 까 군다리 투구 바닥에다가 뱉으라고 여기서 까 아 주작 서버 그거 사통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사통이 지나가죠 이 사통이 끝나자마자 누르면 사통이 써져요 근데 그래도 안 써진다 그러면 재접을 한번 하세요 재접을 한번 하고 요 밑에가 사라졌을 때 엔터를 누르면 써져요 아 아이씨 말하지 말라고 아니 어차피 다 사통 쓰는건데 순서대로 쓰면 써지는거지 사통 못쓴다고 덜덜 아우 주작석상 아 잠시 어 안돼 안돼 왜냐 이거 주작석상 나오면 저는 원래 재접이에요 원래 주작크 나오면 재접하는거에요 신수석상급 이상으로 나온다 바로 재접 잠시만요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어떤 시청자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작강을 맡기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을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다고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겠대 어 근데 이제 바쁘신거 같아서 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아 그래서 안바쁘다고 아 그래서 이제 구매하시고 연락 주신대요 아 바쁘다뇨 지금 이렇게 널널한데 재물 바치고 계십쇼 본주, 본주왈 재물 바치고 계십쇼 내 걱정이다 당신은 실력이 있나요? 자 혼돈 당신은 실력이 있나요? 아니 지금 몇개를 깐겁니까? 오! 야! 야 뭐야! 금강대차! 어 선생님 그 제가 재물이 아니네요 헤이! 헤이! 자 한 학교 짱! 와우 어 잠시만요 아 고고래요 오케이 아이디 불러주세요 아 그 절대 절대 이거 오해 오해가 있으면 안되는데 항상 모든건 어 시청자가 먼저에요 뭔지 알지 어 제가 중간에 또 스택을 쌓아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다리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다려 저 지금 600개인가 700개 더 까야되요 저는 한참 기다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청자가 먼저다 자 시청자분꺼 한번 중간에 들어가 볼게요 어 단비님께서 준비해주신 상자의 개수는 무려 150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석상 또 기석상 와 내년에 하시는 일이 잘 되시려고 하시나보다 기를 엄청 와 쓰리기 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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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쓰리기 삼기 아 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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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기 삼기 기가 세개 나왔다고요 제가 뭐 그런 말을 설마 하고 쓰리 그 단비님 그 전장에 있는거 다 털어가지고 한번 더 하자구요 아니면 제꺼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하실래요? 제꺼 하고 아 아니라고요? 아 빨리 하라구요 아니 제꺼를 하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단비님이 사놓고 그 다음에 단비님이 사놓으면 다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닥치고 빨리 하세요 그 사이에 단비님 그 사이에 단비님 입이 입이 두개여도 할말이 없습니다 좋아 좋아 위기 잘 넘겼어 이제 내가 주워 억기만 하면 되겠군 저 버추얼이 비싼게 아니여가지고 지멋대로 올라가는 그 비싼거는 제대로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렴이 버전이라가지고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이시를 잘 못해요 뭔 말인지 알지 아 아 손 아파 아 이제 아 손이 아파 손이 아파 아 손이 아프네 이거 까는 것도 손이 아프네 눈도 아프고 저 이제 166개 남았어요 160개 80개 재판 8개 5 이 여러분 상자 상자 하지마세요 상자 하지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뭐 누가 먹었으니까 나도 한 번 맛만 볼까? 한 번 뭐 100개만 한 번 해볼까? 나에게 주는 보상? 어 고런 생각 하지 말아주세요 파는 게 보상입니다 상자를 까는 게 보상이 아니라 파는 게 보상이야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이건 필요 없다고 아 나는 지국천왕 반지가 필요 없어 아니 갑오수이나 투구를 달라니까 반지를 아 뭐하는 거야 진짜 필요 없는 걸 왜 주는 거야 반지를 아 팔기 귀찮은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필요 없으면 내놔 이 너비 꺽 제가 880억을 쓰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331억에 플러스 야차반 한 개로 돌아왔습니다 야차반 하나 그러면 결국에 야차반지가 500억 따리가 돼야 저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500억 따리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어 500억 따리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맥스로다가 250이라고 잡아도 결국에는 뭐 한 300억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한 350억 그쵸 참 야레야레 합니다 아드레날린 혼도디 혼도디 요셉 가베게 땅